매일 보는 뉴스, 여러분은 믿으시나요?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를요.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람들이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. 가짜 뉴스 AI의 공습,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